반갑습니다.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. 9월 평가원 시험이 모두 다 끝이 났죠. 정말 이때까지 그 더운 여름에 더운 열기와 그리고 또 학원에서의 차가운 에어컨을 견디며 열심히 공부해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요. 이제 9월 평가원까지 큰 산을 넘었으니까 남아있는 수능이라는 시험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번에 9월 평가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약간 평가원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분명히 하나의 기관이긴 한데 귀도 있고 눈도 있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뇌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유전 문제 봤죠. 유전을 열심히 지금 아마 여름방학 동안에 열심히 꾸준히 달렸던 친구들이라면 유전에서 아마 승부를 볼 수 있었던 문제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리고 비유전 파트는 맞습니다.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생물이라고 하는 그 과목은 개념이 정말 방대하고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어떤 친구는 비유전 파트 하는데 되게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실제 구석구석에서도 나온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이거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왔던 부분들도 좀 있고요. 여러분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약간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는 뭐였냐면요.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. 신경계를 옛날에는 신경계를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냐면 무릎에 있죠. 무릎에 고무왕치를 땅 하고 때려서 다리가 올라갈 때 그런 형태로 신경계를 물어봤던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중추를 기준으로 반응기까지 막 뉴런을 열심히 여러 개 표현했던 그런 문제로 발전하더니 이제 드디어 올해 패턴에서는 선생님이 많은 강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이라고 얘기하는 좀 더 지엽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등장을 했고 호르몬 파트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 이렇듯 항상 그 평가원도 마찬가지고요. 똑같은 개념입니다. 똑같은 개념을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 보여주느냐. 방식이 변하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남아있는 두 달여 시간 동안에는요. 선생님도 열심히 이거 하나에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.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이 방식에 대한 문제로 선생님이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양의 문제를 파이널이면 파이널 모의고사 형태로든 아니면 선생님이 다른 영상으로든 만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선생님은 1번부터 모의고사를 쭉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. 올해 9월 평가원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풀이 속도가 좀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 이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소좀 세포막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. 세포내 소화를 담당하는 거 리소좀이 되고요.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내부와 외부를 출입하는 물질을 출입하는 조저라는 거 세포막이 됩니다.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가 있다. 니은은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되겠고요. 마지막으로는 세포막에는 인지질 이중층이 있죠.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근맞는 말 3번이에요. 자 많이 봤던 DNA가 되는 거고요. DNA 안에는 밑에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는 단위체도 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그리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단위체 아미노산 보이죠. 자 그래서 DNA다 맞는 말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맞는 말 모두 다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입니다. 자 정답은 5번 지금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